어? 전 들리는데? 하하하하 전 들리는데? 그러니까 죽돌림하고 그거 마사님 둘다 아아 죽돌리가 누군데? 왜 자꾸 죽돌이 죽돌이 죽돌림 아세요? 몰라 이거 누구 아는 거 몰라요? 하하 이름은 낫닉인데 난 뭐 본 적이 없어서 뭐 만나본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저 오프닝 바뀐 거 알지? 잠시만요 아 그거 투표 끝났지? 네 아 투표 얘기 할까요? 응 어떻게 됐지? 무슨 투표였지?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거 맞더라? 가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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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